틀린 말은 아니야 솔직히 저의 첫 추진력이 그거였어요 프로 어... 뒷불이 서글 갑자기 유튜브에 떴어 그게 왜 뜬지 모르겠는데 낯게임에서 뭔가 있었대 그래가지고 인벤 갓벤 화재글에 올라가가지고 한번 유튜브로 떴어요 갓벤 모르시는 분들 많을텐데 그게 스타트였어 갓벤 갓벤 님들의 게시팔 링크로 갑자기 엄청 많아졌어 그게 가장 처음 같다 응 응 응 야 모르니 잘 도망가 어... 실무자 그사건이요 쓰읍 실무자 그사건으로 내가 예...엄청 예전에 내가 뒷담화 비슷하게 한적이 있어 프로썰 유튜브에 그게 갑자기 야 이거 술 먹방 보다니깐 웃기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때 또 많이 봐주셨죠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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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..